크리스마스 볼이다 여기 뭐야? 만들어놨네 이런들 아 개웃기네 게임 가라고 만들긴 했네 가라고 재밌다 구독 누르셨습니까 예거집 6명 간다고? 헌터로 다 죽이면 돼 그리고 예거집 어딘지 잘 몰라 가는데 한참 걸려 그렇게 말 안하고 총 쏜다고? 어 그러더라 좀 어려졌더라 게임 아 여기가 또 어디야? 천천히 여행 다녀야 될 것 같아 천천히 나 지금 예거가 자기 컨테이너인가 뭔가 거기 갔다 오라는 거 하나랑 우드랑 찾는 거 예거 찾는 거 이렇게 두 개 있거든 누구 지대 밟은 건 아니겠지? 여기 지대 깔려 있는 데가 워낙 많아가지고 게임하다 보면 애들 수시로 지대 밟는다고 하더라 이쪽으로 가면은 그 프라퍼 퀘스트 나올 텐데 어 서칭 퀘스트 여기 어디 맞지? 이쪽으로 가는 거 맞지? 전신주 따라 쭉 가면 된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여기 가다가 오른쪽 어 지대 밟 지대 밟 너무 많이 왔다 돌아가자 야 캐릭터 진짜 건강해지겠다 야 야 벌써 이거 7%대네 여기 자세 신작이라도 좀 하고 아 시발 쉿쉿쉿쉿쉿쉿쉿 쉿쉿쉿쉿 쉿 쉿 쉿 1.2.2.2 2.2.3 2.3.4 2.3 2.3 2.3 2.3 1.3 1.3 1.3 1.3 1.3 2.3 2.3 2.3 3.3 2.3 3.3 2.3 2.3 2.3 2.3 2.3 2.3 2.3 3.3 2.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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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3 2.3 2.3 2.3 3.3 2.3 2.3 3.3 3.4 3.3 3.3 3.1 3.3 3.4 4.3 4.3 F**k you! F**k you! 해냈어. 와아... 봅시다. 몇 놈에 튀었는지. 두 명 잡았네. 아, 시체 하나 못 찾았어. 뛰어가는 애 잡았나 봐. 멀리 뛰어가던 애. 그 언덕이 있는 애 못 잡았고. 우드... 가서 사람인지 잡고 올까? 바로 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네. 아, 우드가 넓어지면서 저쪽 스펀지가 사라졌나? 우드가 이번에 확장당하면서 스펀지가 퍼져가지고. 탈콥은 연말 할인 안 하나요? 연말 할인을 안 하고 전승기념일에 할인해요. 근데 할인해서 사지 마요. 한가루 나오면 그때 사요. 아싸, 헌터 개꿀. 나중에 집에 가서 찬창 모아서 써먹어야지. 어? 나 물 안 마시고 왔니? 쉿. 먹을 거 좀. 아, 먹을 거... ㅈ 됐네. 아, 남들 FPS 하고 있는데 나 생존 게임 하고 있네 이거. 아, 씨. 멍청해가지고.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? 님들도 몰랐어요? 내가... 안 먹고 들어가는 거? 아, 씨X가 여기서. 존버하고 있네. Hello there. 둘 다 총이 구려가지고 뭐 맞추기가 어려워. 이제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어. 와, 그새 하나 따고 왔네 이 새끼. 악마 같은 놈. 야, 그래도 얘는 총... 아, 탄이 쓰레기네 얘는. 나는 총이 쓰레기고 쟤는 탄이 쓰레기였어. 응? 이거 뭐 낯치만 좀 이상한데? 고장 났나? 저기서 뭐 여기 뜨는데? 원래? 아, 죽인다 야, 뷰. 여기까지 가보자. 뭐야? 어디야, 씨X? 아, 떴다. 아, 떴다. 찍구나. 아, 씨X. 아, 이제 갈 수 있나? 점프해야겠는데? 우와! 크리스마스 볼이다! 하하하하. 여기 뭐야? 하하하하. 만들어놨네 이런들. 아, 개웃기네 게임. 진짜. 가라고 만들긴 했네, 가라고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재밌다. 오우. 아따. 탈출구? 탈출구야, 벙커야. 문은 안 열리는데? 여기 딱 봐도 예거 퀘스트 깨라고 만들었네. 근데 이거, 사실 저격이 맞는 판단인지 모르겠어. 여기 이 게임 유저라면 지나가다 여기 한 번씩 보는 거 국룰이거든요? 한 번 스나이퍼가 돼 봅시다. 한 번 스나이퍼가 돼 봅시다. 한 번 스나이퍼가 돼 봅시다. 아, 근데 무드에 뭐 아무것도 스폰을 안 하나 봐. 아무것도 없어 그냥. 그렇지 않냐? 아, 잘못 눌렀어. 탄실금. 마우스 돌리다가. 아, 기다리면 오긴 할 텐데. 어? 뭐, 저기 뭐 있다. 아, 연기나는 거구나. 스케이블 평화 가야되나? 가자? 여기가 더 좋아 보인다. 여기 올라가 보고 가자. 딱 점퍼해서 쪽이 밟으면 돼. chlussrations Schöncom스폰 아오오오오오. 됐다. 이거 올라 갈 수 있지 않을까? 난 할 수 있다. 여기도 저격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강제 내려왔다 내려오면 나겠다 난 답을 찾을 것이다 너를 우뚝 샀다 여기서도 별 보이는 게 없네 무대로 무섭다 이쪽 봉우리도 클리어 했어 다음 봉우리 방금 진짜 무서웠어 어 잠깐만 나의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새로운 봉우리를 찾았어 저거는 강 넘어있는 것 같은데 1번 나갔다가 다음판으로 온다 2번 지금 이쪽으로 가면 스캐브 평화니까 스캐브 평화 닦고 UN으로 탈출한다 2번으로 갈게 그러면 런치박스를 모아야 돼요 와 12렙 됐다 얘들아 개꿀 아 스캐브 내놔 아이씨 진짜 이게 좀 괜찮은 거 나오네 아 뭐 먹었어 이씨 슛 뚫어로만인가 슛 뚫어로만 슛 뚫어로만 뭐야 번쩍한 것 같아 여기 좋아 퇴치었으면 뜯지 않아 아 못해 치웠어 슛 뚫어로만 컸 슛 뚫어로만 잡았거든 근데 보디가드들은 아주 못잡았어 아랄 먹으면 바로 리저우의 집에 다녀 아 ㅅ아 그럴 리가 있나 슛 У인보쪨 방금 방금 알알 먹는 상상암 아 Canadians 슛 뚫어로만은 딱 잡았는데 나 좋은 총 들고 갈까 좋은 총 딱 까고 해 forest 암하신 아주 Garage 네네, 그죠. 몇 킬 했냐고요? 지금 세이프 1킬 할 뻔했어요. 아, 유저인데? 졌다. 나도 연발총 쓰고 싶다. 아... 이거 쓸까 그냥? 전투 지역이니까 다 잘 좀 바르고. 아, 이거는 실력으로 이겼는걸? 실력으로 이겼지만 둘 다 똥충이네. 아시경인데 이거? 반속 지렸다. 원래 떡상은 한 방에 하는 거야. 이번엔 따발총 들고 왔다고, 따발총. 한 곳에서 총 소리 너무 오래 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템창도 꽉 찼겠다. 스캘븐은 안 보고 갈게요. 아, 진짜 타르크폰 할 때마다 느끼는데 정만 나면 일단 버튼에서 손을 떼면 안 돼. 총알에서. 일단 연사받고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. 나 오늘 하루종일 뒤져가면서 맵 다 외웠어, 그래도. 저게 사람이 아니라고? 저게 나무라고? 놀라울 따름이다. 근데 뭐줄게 사람같이 생겼어. 하... 저격 스캐블부터 한 마리 따고 시작할게. 올라가서. 그쪽으로 도전하는 게 내 아래에 있어. 아 으아 셰 누구라면 된다고 우파사 엔딩 와 이거 음성 녹음이었구나 와 개 뛰었네 이씨 놀라서 더 있는데 뭐야 이거 뭐야 저거 버거 걸렸네 미친 게임 폰을 여기서 시키네 이대로 가면 좀 위험하겠는데 총알 채우고 소원 트윙 연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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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쑤까 밥 셈다 밥 밥 밥 밥 밥 채우세요 밥 아직도 퇴근 안하고 여기서 뭐 했어 얘네 서로 똥탄 대결 열심히 했네 아 탄창 버리고 왔어 치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치자 뛰어서 정비하고 다시 간다 네 수우가 이거 이건 내꺼야 아 그만하자 총알이 없어 더 싸우고싶긴 한데 귀찮아 이제 에버땼 그만하자 그만하자 에이씨 깜짝아 옛날에 머리 그렇게 디진거 생각나네 지랏다